오 키티봐 되게 귀엽다 뽑기하라고 나 이거 한번도 안해봤는데요 나 요령을 몰라 해봐 요령을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 님 좀 짱인데 고맙습니다 잔돈 좀 바꿔올게요 천원짜리가 없어요 근데 나 이거 한번도 안해 요령이라는게 있지 않아 이거 일단 한번 해볼게 님 좀 짱인데 감사합니다 해보자 토끼 집어라 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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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 가 가 간다 간다 그렇지 징 내려와 내려와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여기 매달려구이 지금 안 내려왔는데요 저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분이요 네 7500원입니다 여기요 후브링이요? 어 초특이 곧두기 예시로 후불로 해드리도록 후불로 해드리도록 아 후불로 해드리도록 제 초후불 내가 낼거 같은데 떨어졌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얻어 걸렸어 얻어 걸렸어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와 하하하하 게이글 아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민떡이 님이 또 팬가입을 고마워요 야 나 얻어 걸렸어 얻어 걸렸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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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글 Opportunity 십시오 본인 셔츠 귀여워 완전 귀엽다 홈복 사랑 언니 이거 하나 줄까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에는 이거 해봐 이거는 근데 안 이뻐 얘가 이쁘다 키티가 왔지 얘는 진짜 이거 벌써 빠지겠다 얘는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뻐 아 님 좀 짱했는데 정성 감사합니다 얘는 하면 되겠다 삼각대 사망 치마 속 보였으면 개이득인데 아깝다 두번이야 두번이야 이쁜게 낫자 그치요 이왕이면 그치 근데 얘는 이거 봐 거의 다 매달려 있어 될 것 같아 얘는 그냥 내려올 것 같은데요 한 번 한 번 했다고 그러냐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미안해요 그냥 떨어졌어 본 사람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도 전에 잘한대 야 소문내줘 BJ 수장은 하지도 않고 다 내려온다고 BJ 수장 소문내줘 제 곱선생한테 가서 그냥 떨어진다고 그냥 떨어진다고 수장은 막 하면 아우 물텔이네 아 왜 일로 떨어지냐고 일로 떨어져야지 시작도 안기셨네 귀여워요 이거 이거 하나 줄까요? 이거 사랑언니 주고 이거는 카리스마제 이거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또 케이크 케이크도 줘야지 케이크 하나 뽑아야겠다 시작 전에 하나 떨어져 시작 전에 하나 시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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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흘릴래 조금만 흘릴래 조금만 흘릴래 아니야 그러지마 아 이거 떨어질 수 있었는데 아 진짜 그래 내가 여기다 돈 다 쓰고 갔네 떨어져 안 됐다 어 선언에 두 번이야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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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마 올라가지마 내려와 내려와 이거 다 떨어졌는데 내 돈 아싸 떨어졌다 봤어 본사람 아싸 시작도 하기 전에 아싸 야 상자 무거워서 어디 집겠냐 안 돼 안 돼 집어 그렇지 집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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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좀만 더 힘을 내 좀만 더 아 아 아 아 아 아 Dans 오 마음이 깜찍 천원짜리가 없다.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만할까? 그만하자. 이게 이쁘다. 키티가 이쁘네. 이거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키티 할거 킹크 카리스마? 남자가 무슨 그녀는 그렇게 푹 빠지고 이거도 일단 이리와 이거도 진짜 그치 이거도 이거도 재밌는 것도 있나? 네, 인기동입니다 이거는 뭐야? 어려운 건가 보다 네, 인기동이에요 반갑습니다